김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군주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3장에 보면 아첨군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아첨군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군주가 진실을 듣더라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을 말하게 되면 군주의 건의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 그룹한테만 진실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과거의 위대한 군주들은 모두 다 정책자문그룹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대학은 집행전이 있었고 정조대학은 홍문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KDI 경제기원 이런 게 정책자문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일사람들도 마구잡이로 진실을 말하면 안 되고 군주가 물을 경우에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군주가 위신도 서고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군주나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사이버 세계에 살아요.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은 아천만 하고 눈치만 보고 이렇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만 실상을 깨뚫어보고 정책이나 대책이 현실에 맞게 펼쳐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군주들은 모두 다 정책자문그룹 항상 진실을 개진하는 그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는 방편이 술자리라든지 좀 자연스러운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동양사에서는 위사람한테 바른말을 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술기운에 각하 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술기운을 빌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술자리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진실을 듣는 장소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참 이용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18년 독재의 비밀이 술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도 술을 좋아한다 그러고 술자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술자리에 매일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봤자 똑같은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 아부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키아벨리가 말할 것이 현명한 그룹한테 그런 술자리를 자꾸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야당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그룹과의 가벼운 술자리 이런 걸 계속 가져가는 것이 진실을 깨뜨려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술자리를 하는 그룹이 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다시피 훌륭한 군주만이 훌륭한 좋은 자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 부하가 훌륭하면 왕은 저절로 잘 된다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비스바라크가 철열지상이고 독일 통일의 업적을 쌓고 보불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일단은 빌헬럼 일세가 들어주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도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용장 밑에 약졸 없고 약장 밑에 용졸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군주의 역할이 위사람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마키아벨리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는데 군주론 곳곳에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 또 자기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보다 노력으로 운명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명이 물론 사납고 도치종잡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운명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 그건 뭐 어쩌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력으로 홍수가 안 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재방과 땜으로서 홍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운명도 준비한 자에게는 그게 길들여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병이나 외시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군대를 가지는 것 이것도 운명을 자기가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병도 말 안 들으면 골치 아프고 또 외시는 대상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군대를 가지는 것도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케벨련은 운명의 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거칠게 다녀가야 된다. 그리고 젊은 남성에 대해 남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비로 인하는 혼란보다는 잔혹함으로는 질서가 낫다. 어떤 때는 잔혹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게 맞다. 군주는 자비로 인해서 혼란을 만들어서 나라가 깊을려가는 것보다는 잔혹하도록 그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악역을 하면서 나라를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운명에 끌려간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 막바지에 일었을 때 한신이 제나라 땅을 점령해가지고 동부지방의 한 세력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우 쪽에서도 구애를 합니다. 우리 쪽에 붙어라. 당신 유방한테 가봤자 별 볼일 없다. 당신은 쫄개만 될 뿐이지 내가 유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해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유방은 네가 내 은혜를 입었느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제국을 건설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군대를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개철이라는 책사가 한신에게 건의를 합니다. 당신이 살 길은 독립하는 것이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당연히 다 죽을 길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덮는 공적을 쌓은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다 두 사람 다 당신을 위험인물로 보고 있다. 솔직히 통일한다더라도 당신하고 다시 싸워야 된다고 항상 독수를 숨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독립하라. 천하산분지기를 만들어서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라. 이런 진언을 합니다. 만약에 개철의 의견을 한신이 따랐으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신은 인위에 끌려갑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대담성이라든지 자녹함이라든지 짐승의 성격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인지 사람은 아무래도 군주가 될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군주는 아까 짐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동물적인 요소가 약해가지고 인위를 생각해서 결국 유방을 도왔는데 결국 유방한테 토사구평됐죠. 비참한 꼴을 당했는데 대담한 어떤 결단을 못 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6장의 마지막인데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로렌초 이세메디치한테 이탈리아 통일을 건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붕 띄워요. 로렌체 이 사람이 안 읽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읽었다면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잘성거립니다. 첫째가 백마탄 초인을 이탈리아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야만과 오만으로부터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깃발을 들고 나서기만 한다면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은 신이 선택한 가문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등 모든 것이 전하의 영광을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신이 다 이루지 않고 영광의 한 부분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페트라레카의 시를 소개하는데 야만족의 지배로 인한 악취가 우리들 모두의 코를 찌릅니다. 영광스러운 전하의 가문이 용기와 희망으로 이 정당한 임무를 떠맡아야 합니다. 전하의 깃발 아래 우리 조국은 품위를 갖추게 될 것이며 페트라레카의 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페트라레카의 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분노보다는 재능으로 무기를 들 것이며 그리하여 전투는 짧게 끝날 것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고대의 용명이 살아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군주를 마무리하는데 앞에 보면 만나가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 이야기죠. 당신이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레오십세가 교황이 되고 피렌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르비노 공작 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전하가 깃발만 들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부성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부를 한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도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예국심의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군주론에 보면 결과가 중요하다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군주는 잔인한 행위를 하고도 잘했다고 평가받는 행위들이 있는데 통치자들의 권력을 굳히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저질러졌고 또 더 이상 그런 잔인함이 지속되지 않으며 이후로는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쪽으로 최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다. 새롭고 좋은 정치를 위해 부득이 악행을 저지르는 군주는 신의 우정을 믿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행위에서 특히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줄 재판소가 없는 군주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의 결과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까 18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말하고도 인혁상토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좀 악행을 저질러도 신의 우정을 믿어도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용서받는가? 이런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쿠데타 성공 후에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나게 훌륭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룩하고 우리나라를 가난해서 벗어나게 한 그런 엄청난 업적을 쌓았고 농업 사회에서 중공업 사회로 첨단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신격화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쿠데타 이런 것보다는 행명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운이 좀 좋았어요.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 삼조 호황이 오고 이런 외부적인 조건도 좋았지만 내부적으로도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정부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을 한 정부가 그때 전두환 정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고도 TDX 전화기관계 이런 걸 하고 IT 산업의 기반을 땄고 원전 설계 기술 이런 걸 자립을 해냈어요. 삼성이 1983년 도쿄 선언을 이병철 회장이 하면서 반도체를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기업과 평화적 정권 이항 이런 걸 유혹함으로써 상당한 업적을 쌓았어요. 그래서 경제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때 좋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이어받아서 수승은 잘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앞에 말한 것은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고 로마사 논고에 가면 조금 뉘앙스를 달리한 말을 해요. 뭐냐면 공화국에 대해서는 공화국을 해치려고 업무를 꾸미거나 군주나 폭군이 되어 정통성 있는 정치적 권위를 가로채리는 것은 조국에 바라는 행위다. 반력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반력 행위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런지 신은 이분들을 처벌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 의한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56세인가 그 당시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오는데 나머지 44년간을 백담사, 감옥, 재판 이런 걸로 세월을 보냈지 않느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4년이 업을 씻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정희 대통령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때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더 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칭송을 받지 못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원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과는 결별을 한 그런 사상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이상이라 해봐서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이탈리아를 통일시켜야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것 이게 이상입니다. 철인 정치라든지 정치를 더 발전시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기도 발전보다는 어떤 순환사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는 순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발전보다는 권력 장악과 유지의 정치 공학에 초점을 두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진짜 이상에 불과하다. 현실은 전혀 관계없다. 이런 주장도 마키아벨리는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교육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마시타, 정경숙 이런 것도 그런 노력이고 또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 정치도 좀 발전시키고 좀 낫게 하려면 정당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독일 이런 데도 정당에서 정당인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자기들이 이념이 뭐고 우리가 지향하는가 뭐고 이런 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이념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념을 가진 척하지 실제적인 이념은 없어 보입니다. 자기 권력 추구를 위해서 보수인 척하고 진보인 척하는 거지 진짜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정치 현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철인 정치가 아예 없다고 하지만 중세의 교황이 철인 정치의 표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세 교황 이야기를 앞에 몇 번 했는데 그거는 망해갈 때 종교경이 나올 당시에 교황의 모습이고 그 앞시대에 훌륭한 교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라는 게 기적의 시대입니다.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게르만족이 야만족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순화시키고 문명인으로 만든 게 그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많은 훌륭한 교황이 있었기에 오늘 서구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철인 정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겁니다. 철인 정치 이상, 디쿠르고스나 솔롱 같은 대정치관을 키워내려는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하면 타락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군주들이 일반전 행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덕이 타락한 시대였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침공을 할 때 전부 다 각자 도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탈리아를 팔아넘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도비코라든지 또 알렉산드로 육세 교황도 자기 아들을 교황국가를 만들어주게 해서 프랑스하고 결탁하고 그래서 이탈리아를 전쟁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타락해 있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도 그런 도둑이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된 냉정하게 정치를 하는 이런 방법에 주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키아벨리는 우리 동양의 법과 사상과 한비주와 종종 비교가 됩니다. 그 공통점은 타락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전국시대였고 덕이나 인위 등 도덕적 행위는 그 시대에 적응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선언을 하고 엄격한 법에 의해서만 나라를 질서를 유지하고 부국과 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한 명한 말이 시대에 따라 방책도 달라져야 된다. 요순 시대의 그런 관대하고 온화한 정치는 지금 시대에 안 맞다. 지금 타락한 시대에는 백성에게는 안 맞다. 이는 채찍을 쓰지 않고 억센 말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온화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억센 말인데 채찍 안 쓰고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법과 행볼로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마키알벨리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훌은 아까 앞에도 여러 번 했지만 마키알벨리 사상은 근력의 보존과 확장 이런 데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게 로렌초 이세메디치한테 헌정하는 거리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군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용해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방책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근력의 업무라든지 부패 이런 데서는 굉장히 소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의 고난을 해결하는 애국심은 또 예를 들지만 이탈리아 유약함 각조도생 파벌 문제를 군대로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근무술수의 대가인 체사를 영웅으로 극찬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게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 수천만의 사람의 운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질서를 유지하는 군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주는 어느 순간에는 장혹하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만의 진실은 있지만 나는 너무 국가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빅 윌두란트는 사람은 그래서 국가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난 하느라 길을 잃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쭙지 않게 제 의견을 말한다면 이탈리아 통합은 군대보다 정신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르네상스가 오고 가장 부유하고 물질이 풍부한 사이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 이런 게 쇠퇴해버린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새로운 신입 회원이 없었어요. 신참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될 지고 또 교회는 그 당시에 너무 부유한 사회다 보니까 그에 이끌려가서 지상한 쾌락을 몰두했고 또 성직자들은 굉장히 경매를 당하고 있어요. 고위성직자는 고위성직자대로 타락한 모습 때문에 또 하위성직자는 우수인력이 안 돌아가서 굉장히 무식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트렌트 공예에 대한 데는 성직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성직이라든지 신앙의 계획이 중요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루터의 종교 교육이 정답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강력한 군대를 만든다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라의 삼국통일도 불교가 아니었느냐 불교정신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정신이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화랑관창이 그 어린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확함이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내세관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의 타락이 더 중요했는데 마키아벨지는 조급한 마음에 물질적인 성취 군대 이런 걸 통해서 이탈리아를 통일하려 했구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치가 타락하고 이런 건 비난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정신 문제가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물질에 굴복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냉정한 중립자적인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선수로 뛰어들고 있는 진영에 뛰어들어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이 사회의 삐쳐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경쟁 때문인지 많은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도 정치껏의 기업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당당하고 고난 이런 위상을 가진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해졌다. 그런 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급한 것은 정신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